신근무역 조역세권 2편 한세상금호파크스 84분양권 9억문합 조선일보 부동산 블랙홈 땅짓고 리얼티처선컴 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진짜 집값 뉴스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일 올라오는 최신 실거래가 정보를 바탕으로 단순 호가, 호가가 아닌 아파트의 진짜 집값을 알려드립니다. 진짜 집값 서울 성동구 근무동 2가 단지 2편 한세상금호파크스 아파트 전용 84 98억 9,100만원 14일 서울 성동구 근로동의 한양부동살랜드 국민중개사사무소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근무동 1가 2편 한세상금호파크스 아파트 전용 84점 구간호 159층 입주권 매물이 올 7월 초 8억 9,100만원에 팔려 최고가를 기록했다. 5월 조합원 입주권이 8억 9백만원 15층, 6월 8억 4,500만원 10층 5일 거래됐다. 두 달 만에 8,200만원이나 올랐다. 분양가는 6억 9,100만원으로 프리미엄이 2억원 붙었다. 백란임 한양부동살랜드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9억원 돌파가 눈앞이라며 619 부동산 대책 발표인 후에도 꾸준히 매수문의가 있지만 물건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2편 한세상금호파크스 아파트는 최고 21층 17개 동, 동, 대, 1330가국 유모다. 전용 면적 59에서 124까지 8개 타입이 있다. 이 아파트는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이 붙어있는 조역세관이다. 걸어서 2, 3분이면 신금호역에 닿는다. 단지 쪽으로 줄구가 1개 더 추가될 예정이다. 2019년 개통 목표로 단지 앞 도로 확장도 예정돼 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을 이용하면 강남북 어디로든 이동하기 편리하다. 단지 맞은편에 은봉공원이 있고 주변에 대현산공원은 봉글린공원 등 녹지가 많아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금호초, 금호초, 금호여중이 가깝고 인문계인 금호고등학교가 있다. 금호화 금호환 금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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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